공정거래위원회가 리퓨어 헬스케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리퓨어 헬스케어는 반려동물용 사료와 의약품을 수입, 판매하는 업체입니다. 2011년부터 작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 가격을 점검하고 제품을 지정가보다 싸게 팔면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. 업체는 작년 9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습니다.